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 조선과 대한민국, 끝나지 않은 즐긴 인연입니다. 지금 이제 슬픈 중국을 계속해서 게재하던 송재윤 교수가 조선의 노비제도를 지금 본격적으로 거론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반향이 큽니다. 슬픈 중국의 중국 문제를 거론할 때 배워가지고 노비 문제를 거론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걸 읽고 깨우치고 있는 거죠. 이게 당시에 조선의 이런 지식인들이 노비제를 어마어마하게 옹호했습니다. 동국의 양법이라고 한 겁니다. 대한민국 부정성을 어마어마하게 옹호하고 있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 지식인하고 똑같은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조선의 역대 궁황은 왜 모든 백성을 공민으로 지배하지 못했는가? 왜 그 절반을 사민으로 삼아서 양반 관료들과 나눠서 소유화를 했던가? 오남 세종의 강평대군이 팔남 영흥대군이 각각의 1만 명의 이런 노비를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조선의 정치체제는 분명 각자 봉투와 백성을 가진 제후들이 다수 공존하는 봉건모델의 정부를 닮은 면이 있다. 중앙 권력이 지방까지 다 지휘 감독 감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지방의 토호 세력들하고 여러분들 권력을 분점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북한은 전인민들을 다 직접 통과를 하는 거죠. 지방에 제후가 없는 겁니다. 김시왕조나 여러분들 이시왕조나 똑같은 거고 더 가혹한 것이 김시왕조입니다. 제가 대한민국의 부정승거를 어떻게 보는가 하니까 대한민국 부정승거를 대한민국 국민들의 자유인 신분에서 뭡니까? 준 노예 신분으로 바꾸는 일종의 체제 변역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우승을 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지금 시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반복적이고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부정승거를 저지른 자와 은폐하는 자들은 대한민국의 양민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모두 다 뭡니까? 노예 내지 준 노예 제도로 이런 바꾸는 새로운 계급을 이런 창설하는 데 기여하고 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체제 변역으로 보는 겁니다. 많은 국민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침묵하고 이런 입을 담으고 있지만 저는 선거 부정 문제가 북조선하고 같이 또 다른 차원의 여러분들 왕조가 탄생하는 걸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우승을 치는 겁니다. 왕자가 여러분들 노비를 1만 명씩 갖고 있는 겁니다. 조선 국왕은 조선 땅에 살아가던 15세기 16세기 인구의 절반을 국민으로 거느리고 나머지 절반은 정부 왕실 양반가에 소유된 동산이었고 사적인 백성 곧 사민이었다. 조선 국왕은 전체 국인의 절반에 대해서만 임금노리를 했고 인구 절반의 노비들에 대해 사실상의 지배를 포기했다. 노비들은 왕의 백성이 아니라 타인에게 소유된 예술적 존재였다. 본인이 이런 절반 갖고 나머지 양반들이 뭡니까 절반 갖고 그렇게 해서 다 노비들을 자기 민족들을 다 노비로 거느린 겁니다. 그 인연이 얼마나 질긴지 그게 북조선이지 않습니까 하나도 바뀌지 않고 더 가혹한 한때로 지금 이런 폭압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북조선인 겁니다. 그 체제를 보고도 뭡니까 빛을 비추기는 커녕 그 체제로부터 어둠의 세력으로 뭡니까 대한민국을 끌고 가고 있는 세력들이 지금 나라 일하는 데서 곳곳이 보이지 않습니까 선거부정을 저지른 자 선거부정을 은폐한 자 선거부정을 옹호하는 자들이 다 그 세력들인 겁니다. 조선 정부는 양반가의 노비 소유를 법적으로 용인했을 뿐 아니라 그 노비제의 유지와 학충을 적극적으로 도왔다. 조선 유생들이 지금의 지식인들과 마찬가지로 노비제를 어마어마하게 하면 합리화하는 겁니다. 천생정민 하늘이 곧 온 백성을 나타난 전통유학의 대전제는 조선의 노비제와 정면으로 충돌했다. 그게 합리화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조선의 양반계층은 인만 열면 노비제가 중국의 기자에서 이어지는 우리나라의 고유한 전통이라고 옹호했다. 다음에 이런 차익값 그래프가 이번에 65% 나왔지 않습니까 사전투표 득표율이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진교훈 더불어민주당 여러분들 득표율이 사전투표 득표율이 65% 당일 투표 득표율이 한 35%가 그렇게 나왔을 겁니다.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 거죠. 다음에 사전투표 득표율이 더불당 후보가 65%가 아니고 90%가 나오더라도 그것은 우리나라의 고유한 현상이고 우리나라의 고유한 전통이다 그렇게 옹호할 겁니다. 대법관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인천연수월 재금표에서 원국적 소송을 기각하면서 이렇게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 득표 득표율이 큰 차이가 나는 것은 특이한 현상이 아닙니다. 그다음 실시됐던 선거인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그다음 지방선거 대통령선거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났습니다. 이런 짓을 했지 않습니까 조선유생들하고 똑같은 겁니다.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 득표 득표율이 30% 40% 50%가 차이 나더러 그것은 대한민국의 고유한 현상이고 고유한 전통입니다. 이렇게 내깔릴 겁니다. 대법관들이 지식인들이. 그들 눈에는 과학이란 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여러분들 송재원 교수의 조선의 노비현상을 읽으면서 하나도 다른 게 없는 겁니다. 동전의 양면관계인 겁니다. 어쩌면 이렇게 민족의 이런 섭성이나 이런 것이 하나도 변함이 없이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까 조선유생들은 오늘날 대한민국의 뭡니까 입 다물고 있는 지식인들하고 똑같은 겁니다. 대법관들하고 똑같은 겁니다. 지금 이렇게 가는 겁니다. 노예가 대바에 정신을 차릴지 우리나라는 중국 기자의 유지를 받아서 노비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중국과 달라 기자가 들어와서 노예와 주인을 엄격히 구분했으며 이따금 기관과 상도가 무너지는 병구가 있었습니다. 지금 노인의 주인 사이에 정해진 분수가 없는 중국법을 흥례내면서 이 나라가 어지러워지지 않기를 바란다면 이 어찌 가당케 하겠습니까 적서의 구분에 있어 중국은 우리나라와 같지 않아 아내가 반드시 모두 좋은 집안의 딸은 아니고 첩이 반드시 아내보다 비천하지 않으며 선우나 후박으로 적첩을 구분합니다. 중국에 따로 서자의 출사를 방금은 하지 않아도 패단이 없으면 중국은 좋은 나라니까 괜찮고 우리나라 안 되니까 뭐든 노비제도를 유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땅덩이가 작고 예외가 없으며 상하가 어지럽게 되므로 적서를 구분하고 노비를 대대로 전하는 세서법을 역대로 행하였으나 오랫동안 아무런 패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양법이라 할 만한 지금 한두 사람의 호소로 인을 허물어뜨릴 수 있겠습니까 이게 조선 유생들이 노비제도를 뭡니까 옹호한 논리인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는 조선의 노비제도를 보지만 지금 이게 끝난 전쟁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노비제도로 만들려고 한 세력들에 대한 메시지하고 똑같은 겁니다. 결국 노비제도를 유지하는 양반 계급의 물력과 탐신이 이란 궤변의 악순환을 만들어냈고 우리는 지금 조선 유생의 극단적인 모화 사상이 자기 비하적 현상 유지의 논리로 뒷박혀 노비제의 기반을 다시 구축하는 이념적 콘크릿도 활용되고 있는 부조리한 장면을 보고 있다. 일부 정치권들의 이런 세력들이 물력과 탐심이 여러분들 눈이 어두워 가지고 대법관들이랑 모두 다 뭡니까 선거부정을 여러분들 공고히 하고 제도화해 가지고 보통 일반 시민들을 노예로 만드는 데 이바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송지은 교수의 소위 노비제약하는 글을 읽으면서 그냥 대한민국의 현재를 보는 겁니다. 옛날 현상이고 지금은 달라졌으면 이 이야기를 소개 안 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 아무튼 북조선이 노비국가지 않습니까 노예국가지 않습니까 현대판 노비제도가 뭡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선거를 도독질하는 거지 않습니까 사전투표를 조작을 해 가지고 여러분 이게 뭡니까 그 부정선거값도 주장하는 한태경이 하태경이 이런 선거결과지 않습니까 왼쪽이 2016년 선거고 오른쪽이 뭐죠 2020년 4.15 총선입니다. 아마 32% 정도 조작값이 적용됐을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크지 않습니까 이 동별로 차이카 보시기 바랍니다. 하태경이 마이너스 12%라는 양이 무슨 뜻입니까 하태경의 사전투표 득표로가 당일투표 득표로 객차가 12% 났다는 거야 12% 12% 11% 14% 17% 13% 11% 16% 이런 객차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선거 부정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진짜 내가 볼 때는 인간들 사악 한 겁니다. 너무너무 아픈 겁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같은 어머니 밑에서 나온 사전투표 그룹과 당일투표 그룹에서 특정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이 12% 14% 17% 13% 차이가 납니까 이렇게 나도 뭡니까 선거 부정 없었다고 외치는 게 하태경인 겁니다. 나는 그 양반에 대한 호불호는 없지만 어마어마한 죄를 저지른 겁니다. 이 방송이 나는 역사적 기록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권력이 얼마나 여러분 대당한 건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양심을 속이고 국민들을 노예로 만드는 제도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앞장서가 3선 의원이 그렇게 뭐죠 부역할 수가 있는 겁니까 선거를 여러분 도덕질 해놓으니까 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그래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도덕질 안 한 선거가 2016년 외쪽입니다. 그 다음에 도덕질 안 한 선거가 2020년 4월 총선입니다. 여기서 발견한 조작에 사용된 규칙을 사용해 가지고 조작되지 않는 상태로 모두 다 여러분들 원상복귀를 시키게 되면 오른쪽이 나오는 겁니다. 진짜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 차이가 그래프인 겁니다. 너무 반복해서 입이 좀 아픈 감이 있지만 어떻게 나라가 여러분 이렇게 악하게 흘러갈 수가 있는 겁니까 이런 것이 여러분들 공공연합의 이런 현상이 돼 가지고 2016년 총선 2020년 총선 4월에 실시된 2023 총선이 어떤 그래프가 그려지겠습니까 왼쪽에 가까운 그래프가 그려지겠습니까 오른쪽에 가까운 그래프가 그려지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는 오른쪽 보다 훨씬 심한 그래프가 그려질 거라고 봅니다. 2023 총선이 그런데 김기현이를 치고 장재훈이를 내보내고 한동훈이를 비상대책위원장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기겠다 정신나간 소린 겁니다. 그리고 사법고시들 다 어떻게 다 올랐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선거가 이렇게 실시가 돼 가지고 꼭 2024년이 일어난 다음에 이렇게 또 후회를 해야 되겠냐.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편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